무선 히트건은 편리함, 이동성 및 다용성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등장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가이드에서는 무선 히트건의 기능, 장점 및 응용 분야를 살펴보고 무선 히트건이 모든 툴킷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1. 타협 없는 휴대성 무선 히트건은 번거로운 코드와 전원 콘센트가 필요 없어 휴대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차고, 마당 또는 원격 작업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무선 히트건은 비교할 수 없는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2. 모든 응용 분야에 대한 다양성 수축 포장 및 페인트 제거부터 얼어붙은 파이프 납댐 및 해동까지 무선 히트건은 기존 유선 모델이 따라올 수 없는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3. 효율성과 편의성 코드가 풀리기를 기다리거나 근처에 있는 전원 콘센트를 찾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선 히트건은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가열을 제공하므로 가동 중지 시간 없이 즉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마음의 평화를 위한 안전 기능 열 도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무선 열선총은 사용자 안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많은 모델에는 사고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차단 및 과열 보호 기능과 같은 안전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5. 환경 친화적인 작동 무선 히트건은 효율적이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무선 히트건은 효율성, 이동성, 다용도성 및 안전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전문 상인이든, 취미 생활자이든, DIY 매니아이든 관계없이 무선 히트건에 투자하면 프로젝트를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인이든, 집요일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는 감사합니다.